경북 포항에서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. 포항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2시 45분쯤 구룡포읍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바다에서 선원 6명이 탄 9.7톤급 어선이 전복됐다고 밝혔습니다. 민간 어선과 해경이 표류 중이던 선원 4명을 구조했으며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해경은 남은 선원 2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.